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리의 판변치비의 박판겸 연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분양전환과 선착순 방법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265-11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되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회생채무자 관리인입니다. 보통 건설사가 임대회사인데 임대회사가 부채가 많아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회생채무자 관리인이 선임되는데 이 관리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했는데 원고 임차인이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임차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은 2012년 8월 13일 영무건설과 공공건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입주 계약 전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공공건설 임대주택에서는 임대주택을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격이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놓고 입주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2013년 9월경에 영무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된 임대주택에서 원고가 들어가게 된 거죠. 피고는 영무건설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피고는 보통 건설사일거죠. 피고는 2018년 9월 12일에 원고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아파트 임대의무관이 지나자 분양전환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원고의 배우자, 원고의 배우자 B는 2012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분양전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기서 지금 B라는 사람은 2012년 8월에 아파트 소유가 있기 때문에 2018년 9월에는 지금 소유를 하지 않았던 거죠.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그러면 분양전환 자격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 분양전환 시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선정된 경우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있어서 분양자가 선정되는데 그러게 말고 이게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미달이 될 경우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별도로 서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차인이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상인데 이 사람, 이 원고, 이 사람은 임주전 계약을 해지한 임재주택을 새로 임차한 사람 그러니까 선착순의 방법이란 것은 공공 임재주택을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미분양이 돼서 남은 분양, 임재주택이 돼서 그 다음에 임재주택에 자격이 없는 사람의 사람에게 상대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분양 전환을 인정을 해주는데 이 원고와 같이 입주전 계약을 해지한 임대주택을 새로 임차한 사람 이 사람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택의 임차인이야 그러면 선착순의 임차인이면 전환 당시에 무주택자인 원고도 임차인이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된 사람이냐 즉 분양 전환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냐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분양 전환 자격이 있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이라는 것은 분양 신청 미달로 자녀 세대에 대해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였을 때 선정된 입주자이고 원고와 같이 입주 전 계약 해지한 임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가 된 게 아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무주택자에서 하더라도 법상 분양 전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분양 전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다 라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선착순의 방법이라는 거지 분양 미달이 되면 남의 사람에게 하는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이니까 이 원고의 경우도 일단은 분양은 돼서 계약도 됐지만 입주 전에 해지한 사람, 이 사람의 주택에 임차한 사람도 선착순의 방법으로 된 거 아니냐 라고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거는 분양 미달일 경우에만 선착순의 방법이 생각되는 거고 이렇게 계약을 이미, 분양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이미 됐다가 됐다가 해지한 세대를 한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즉,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 대상자와 관련해서 판례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고 단 하루 등기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또는 이렇게 선착순의 방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도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그게 없으면 분양 전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회사가 굳이 이 분양 전환에 합의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유사 사건에도 해석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판례는 기억에 중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